주말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지 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주말인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은 날씨입니다.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낮 기온이 쑥쑥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4도, 대구와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26도로 바깥 활동하시면 다소 덥게도 느껴지시겠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15도 안팎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제주와 남해안에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큰 일교차만 고려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과 제주, 강원 영동에 가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제주 지역엔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광안문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